포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이 절박한 요구를 일본 정부에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포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보다는 강대국 이익우선전략서에 가까워 보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삭제됐습니다. 평화와 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독자적 국익추구전략을 포기하고 한밀안보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 키웠습니다. 셋째 일본에 대한 저자세 노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에 있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넷째 글로벌 흐름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늘 열어놓고 있습니다.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후변호와 같은 글로벌 의제에서도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대국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많은 어려움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경험하면서 그 교훈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통합의 기반을 튼튼히 해왔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틀이 깨질 위기에 빠졌습니다. 노동계가 권봉과 캡사이신과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첫째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노동삼권을 존중하십시오. 둘째 폭력진압의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묻기 바랍니다. 셋째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습니다.